한국의 현장 취재를 위해 몰려든 일본 취재진들은 한국 취재진들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일본 취재진은 방송용 카메라 서너 대를 동원해 훈련 영상을 촬영했고 한국 선수들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적힌 파일들을 챙겨와 한국 취재진에게 선수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아사히TV의 한 기자는 한국의 센터백 2명을 잃은 것에 대해 어떻게 다음 경기를 예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전에서 서명관이 부상을 당해 쓰러졌고 아랍에미리트전에서 경고를 받았던 변준수가 시간 지연으로 경고를 쌓아 일본전에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은 전문 센터백은 이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부터 경남에서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두루 소화했던 이강이를 센터백으로 기용하거나 조연택을 센터백으로 두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드업 상황에 따라 황재원이나 이태석이 백3의 좌우 센터백을 구성할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피지컬이 좋은 한국 풀백 자원들은 멀티 능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전문 센터백 외에도 풀백을 센터백으로 기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기자들은 한국 선수들은 모두 파이터라고 했고 한국 기자들은 그렇다 특히 일본을 상대할 때 더욱 그렇다라는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팀 훈련 현장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모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일본 선수들의 훈련이 취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전을 위해 아랍에미리트전에서 7명을 로테이션으로 돌린 일본은 경기 후 한국전을 위해 온전한 휴식을 준 것입니다. 한국 취재진들은 일본이 UAE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점을 두고 UAE전 선발 명단과 비교해 7명이나 바꾼 이유가 한국전을 데뷔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일본 취재진들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한일전을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황선홍호 역시 일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2년 전 한국이 0대3 대패했을 당시 한국과의 경기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7명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전에 멀티고를 터뜨렸던 스즈키 유이토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스즈키의 대회 불참 이유를 묻자 일본 기자는 소속팀인 브랜비가 차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양현준, 김지수, 배준호를 발탁하지 못한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일본 기자는 22세인 이강인이 왜 이번 대회에 선발되지 않았는지도 물었는데요. 한국 기자는 PSG가 보내줄리 없다.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일본 취재진도 역시 그렇다라며 웃었습니다. 일본 매체의 풋볼 존은 21일, U23 일본에 떠오르는 우려점. 라이벌 한국은 호조, 5위와 감독 제2현상 놀랍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본의 골 결정력 부족을 아쉬워하는 기사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이 2경기 3골을 뽑아낸 이영준의 골 결정력을 언급하며 경계대상 1호로 뽑았습니다. 또 다른 일본 취재진은 이영준이 골을 넣고 하는 세리머니에도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천 상무 소속으로 군복무 중인 이영준은 올 7월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천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서 득점 후 경례 세리머니를 하는 건 한국에선 익숙하나 일본인들은 생소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중국 전 이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영준에게 일본 취재진은 다소 어이없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일본 취재진은 일본전에서 몇 골을 넣을 생각이냐고 묻자 이영준은 뼈를 때리는 현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영준은 축구에서 어떤 찬스가 어떻게 올지 모른다. 감히 몇 골을 넣겠다고 말하는 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찬스가 오면 다 살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득점 찬스가 오는 것은 이영준의 능력밖에 이르기에 일본 기자의 질문에 참교육을 해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영준은 경례 세리머니에 대한 질문에서도 일단 현 소속이 김천 상무이고 군 복무 중이다. 상무만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이 경례다라며 군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 기자들은 한국의 라이징 스타 정상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24한국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프랑스와의 원정평가전에서 3대0으로 압승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정상빈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주역으로 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앙리 감독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떨구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기자들은 이번 대회에 정상빈이 합류했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는 정상빈은 중국전에 교체 출전에 남다른 능력을 뽐냈습니다. 가벼운 몸놀림으로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측면 공격에 활력을 넣었습니다. 크랙이라 불릴만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현장에 몰려왔던 일본 중국 기자들은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잘 모른다며 정상빈이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요청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상빈은 일본과 중국 취재진들 인터뷰에 응하면서 토너먼튼 진출을 확정지었다고 해서 절대로 천천히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일본전에 100%를 다 쏟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일전 승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중국전에서 놀라운 드립을 돌파로 골을 만들어 내뻔했던 엄지성에게도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계 대상 1호가 벌써 3명이나 되자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축구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A조에서 호주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일본의 조별리그 1위와 2위의 차이는 크다. 한국과의 PK전을 치르는 것보다 UAE전에서 3점을 넣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UAE는 서투르고 정말 약했는데 이런 상대에게 2점밖에 넣지 못한 것은 확실히 호소야 탓이야. 그래도 호소야 쓰는 건가? 카타로아의 대전을 피하고 싶다. 1위로 통과하고 싶다. 일본은 PK가 되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크다. 내일의 한일전도 힘든 경기가 될 것 같다. 한국의 피지컬이 더 강할까? 일본은 결정력이 너무 형편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선홍 감독의 무표정한 얼굴이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면서 한숨 돌리며 옅은 미소라도 보일만 했지만 황감독은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감을 갓때 다 잊어라고 일갈하던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중국전 이후 승리의 기념촬영 때도 황감독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직 한일전이 남아있고 토너먼트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얻은 경험일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중동의 복병 쿠웨이트를 9대0으로 이기고도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한 뒤에야 웃었습니다. 일본과 비기거나 질 경우 조위위가 돼 8강에서 개최고 카타르를 만나게 되면 홈 어드밴티지로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조금의 미소도 지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황선홍 감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지만 그래도 아시안게임에서 결과를 냈고 현재 선수들의 능력이 감독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응원의 목소리를 내야 맞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 패하며 조기 탈락의 쓴맛을 본 중국에서는 다시 공안증이 부활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23년 친선경기에서 승리하며 공안증을 끝났다고 공언하던 중국에서 다시 공안증 일하는 검색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유독 대한민국과 자주 격돌한 중국은 무려 5번이나 대표팀을 만나 1승 4패를 거뒀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행정력 논란이 처음으로 제기됐던 중국과의 1,2차천 친선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으며 특히 2차전에서는 2만 4천명의 관중 앞에서 대한민국을 1대0으로 압살했습니다. 대다수의 중국 매체는 공안증은 끝났다며 팡파레를 울렸으며 일각에서는 성인팀 대신 출전해라라며 부패로 의심되는 문제로 조롱받던 성인 대표팀과 U23팀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펼쳐진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는 손흥민에게만 두 골을 얻어맞은 중국이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3대0으로 패했습니다. 끝내 90분 동안 단 5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며 얻어맞은 자국 대표팀을 본 4만여 명의 중국 축구팬들은 중국 선전시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를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펼쳐진 AFC U20 아시안컵에서는 20세 이하 대표팀이 중국의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득점하며 환호하던 중국은 400여 명의 관중 앞에서 연장에만 두 골을 헌납하며 그림같은 패배를 당했습니다. 19일 올해 첫 맞대결을 패배하며 중국 축구는 단 2년 만에 4번을 얻어맞게 됐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연이어 공안증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웨이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축구팬 및 기자들은 연이어 공안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며 공안증의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월드컵 2차 예산에서 또 한 번 한국과 맞붙을 중국은 또 공안증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맞붙을 중국을 지정한 신여행을 지정한 감사합니다.